우리 공주 왔나? 오빠, 괜찮아? 아무... 개 안타. 아, 정말로 개 안타. 지나가고 남은 아무것도 아닌기라. 너도 알지? 아빠 수수께끼. 다 엉터리인 것 같아. 어, 굴러? 어. 니, 니 통단불래? 괜찮아. 금방 된다, 금방 된다. 어떻게 해 줄게.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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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왠지? 낙지? 영웅 본색 등의 영화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올해 46살의 홍콩의 영화 배우 겸 가수 장국영이 두신 자살을 했다고 홍콩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장국영이 홍콩 센트럴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객실에서 뛰어내려 인근 퀸 메리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직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한국의 동시에 의회가 잊지 않음 한국의 동시에 의회가 잊지 않음 그런데 자신의 동시에 의사 잊지 않음 또다시 서로를 오해한 왕과 여왕은 슬픔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여왕은 또다시 울기 시작했고 여왕의 눈물은 소금산이 되어 어느덧 구름 위로 치솟았습니다 영영 여왕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진 왕은 미친 듯이 소금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던 여왕은 울며 소금산을 내려갔고 심장에 화살이 박힌 채 쓰러져 있는 이웃나라 왕을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하신 모든 절차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래에 신을 입고 시중을 입고 점점을 입고 조금만 입고 시중을 입고 시중을 입고 시중을 입고 추천드립니다 nung 이번 캐릭터는 공주의 우주전사 이미지로 가봤습니다. 좀 더 섹시하면서 파워풀하게 거기다 색감을 강조해서 퀄리티도 높일 예정입니다. 좋은데 친근감이 안 느껴지네 아는 사람 얼굴을 갖고 좀 이렇게 익숙한 인상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야 이거 좋다 너 그림 그려? 빨리 이거 어때요? 느낌 좋은데요? 이걸로 캐릭터 해도 되겠어요. 거봐 전문가도 좋다잖아 저 이걸로 한번 해봐요. 아 좋아 뭐야? 쟤 왜 저래? 이쁘게 이걸로 익힌다. 처음에는 카르마에 기름을 넣어줘서, 간장에 적금을 넣어줘서, 반죽을 넣어줘서, 푸는 장소에 넣어줘서, 함께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아꼬. 왜 아꼬. 엄마. 네 아버지. 죽는다. 나는 어쩌면 좋노.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딘데? 나 공겨. 아빠. 맞나. 네 아버지 일이 됩니까. 일을 왜 하면 좋노.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아빠 왜 이러는데?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봐. 저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네요. 진짜. 한 숙소자. 한 숙소자. 아. 아지매. 아는 어쩌고. 혼자 왔는겨. 아빠, 내가 애가 어딨어? 없나? 응. 자, 어.